안녕하세요. 파고다 대연 유케인토이 게시 이민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2의 만능 정답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음, 파트2에서 언제야? 누구야?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나?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 바로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don't know. I haven't no idea. 그리고 I'm not sure 이라고 하시면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not sure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기출 표현이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모르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살짝 우회적으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빈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let me check. 예를 들어 let me check my schedule 이라고 하시면 스케줄 확인해 볼게. 즉,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ask your manager. 네 매니저에게 물어봐라 라는 말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I'm still deciding. 이라고 하시면 나 여전히 결정 중인데 라는 말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it's not announced. 아직 발표 안 되는데 라는 말은 모르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check, ask, decide가 들리면 정답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